보니까 대한민국 신용불량자 3명 중에 한 명이 2030이래요. 옷도 사고 싶고 더 예쁜 명품도 사고 싶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빠지게 되는 게 할부. 이게 진짜 생각 없이 쓰는 사람들이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쵸? 회장님. 네. 최근 커뮤니티에 대출받아 선행하는 거에 대해 의견이 있어가지고 지금 대표님 자리에 놔뒀거든요. 이거 한 번 읽어봐 주실 수 있으세요? 읽어보죠. 나 오늘도 소개팅 애프터까지 하고 까였거든? 설렘이 느껴지지 않는데 친한 친구 같대. 이거 안 예뻐서 그런 거라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 얼굴 고치고 싶은데 초년생이라 돈이 없어. 대출받아서 선행하는 거 너무 무모해? 나 유리멘탈이라 너무 비꼬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여자로서 마음이 이해는 되긴 하네요. 마음은 이해가 돼요. 여자들은 뭐 자기 외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니까 고치고 싶은 마음은 이해는 하는데 대출이라. 대출도 어느 정도까지 한번 들어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성형을 하는데 그게 엄청 많이 되는 게 아니잖아. 얼굴 전체를 갈아엎은 거면 뭐 진짜 몇 천씩 하지 않아요? 눈, 쌍수 이런 거는 몰라도. 근데 진짜 대출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대출 빚이잖아 빚. 갚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근데 궁금한 게 이렇게 대출을 이분은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20대에서 대출을 한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저 주변에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아 그래서 내가 한번 알아봤어요. 근데 의외로 10명 중에 7명이 대출을 했더라고. 아 진짜로? 이게 아마 학자금 대출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7명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많은 거지. 학자금 대출만 있으면 다행이다. 제가 오늘 1억을 한번 가정을 해서 1억을 모으는 것과 1억을 빚지는 거가 어떻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요. 그 대출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이거 글을 쓰고 있는 글쓴이가 이 방송을 보고 있다고 하면 저는 솔직히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입니다. 대출의 1억과 저축의 1억은 같은 돈이 아니다. 똑같은 1억이잖아요. 근데 봐봐. 대부분의 사회 초년생들이 이자에 대한 이해도가 없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완전 다르거든요. 우리가 1억을 모을 때 있잖아요. 실제로 얼마를 모아야 1억이 되는 줄 알아요? 이자가 붙어서? 1억을 모으려면 1억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안 모아봤지. 약 9,500에서 9,600만 원 정도를 모으면 이자 합산이 돼서 1억이라는 돈이 생기더라고요. 표명상 우리가 1억을 모아야 되지만 9,500 현실적으로 이걸 모으면 1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모아도 되는 거구나. 덜 모아도 되는 거죠. 대출은 반대로요. 1억을 빌렸을 때 이자가 5%라고 칩시다. 최소한으로 잡으면 500만 원이야. 총 얼마예요? 1억 5백이요. 1억 5백. 그럼 어때요? 갚아야 되는 돈이 1억이 아니라 1억 5백입니다. 실제로 모으는 거와 갚는 거 차이가 한 1천만 원 차이 나네요. 당연하죠. 근데 이거를 사회 초년생들은 잘 몰라요. 왜? 분할해서 갚으니까. 그놈의 무이자 할부. 무이자로 내면 돼. 이거 할부. 할부로 내면 돼. 이 얘기 많이 하잖아. 이렇게 이자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모을 때는 이자가 별로 안 문든 거 같은데 빚을 갚는 이자는 엄청나게 이게 커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영상을 볼 때 그냥 보는 것과 구독을 눌러서 보는 것과 다른 것처럼. 그래서 구독을 한번 꾸욱 눌러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너무 낮은 소득입니다. 사회 초년생이라고 했으니까 3,500이라고 칩시다. 한 달에 다 떼고 못 떼면 한 260. 근데 아까 글쓴이 보니까 KCC 글라스 또 제가 또 이런 거 기가 막히게 찾지 않습니까? 연봉 보니까 4,500 정도 되더만.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실수료액이 약 한 310만 원 정도. 월. 이게 310만 원이기 때문에 월급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이 정도의 금액으로 천만 원의 대출금을 갚는 거는 좀 버거울 수 있어요. 이거 금방 갚지 않아요? 생각을 해봐 봐요. 우리가 생활비로 못해도 한 160 정도 까이잖아. 이 사람이 혼자 거주한다고 했었을 때 최소 160 정도 까이면 310에서 160 빼면 얼마야? 150 남죠? 그럼 거기서 이자 내야 되잖아요. 이거 얼마야 그러면. 이자 내고 저축하면 빠듯하겠죠. 그럼 어때? 결국은 대출금 갚다 남는 돈도 없고 결혼도 이러다 보면 포기할 수밖에 없어. 예뻐지려고 하는 게 뭐야? 결혼 잘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좋은 남자 만나려고. 그 이유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어때 오히려? 좋은 남자를 못 만나는 게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보니까 연봉이 적은 편이 아니에요. 4500 많이 받는 편인데 애초에 모은 돈이 없어. 돈을 모을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모은 것도 없는데 여기다 또 빚을 진다고? 그럼 이 사람은 돈을 못 모으는 거야.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야. 진짜 이 여자가 계획적인 여자고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어느 정도 2천이고 3천이고 돈을 딱 모아서 그 돈을 한꺼번에 그냥 냈겠지. 세 번째입니다.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를 보면 그래 나 월 100만 원씩 갚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만 인생이라는 게 어때요? 돈이라는 게 내 맘처럼 돼요? 돌발 상황이 계속 생기죠. 살다 보면 내가 필요하지 않는 곳에 돈이 나갈 때가 있잖아. 경조사비가 생길 수도 있고 내가 다칠 수도 있는 거고 솔직히 그리고 대출 금리가 요즘처럼 또 상승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돈이라는 게 될지 몰라요. 이런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돈이 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더 바닥으로 떨어지기가 쉽겠죠. 그럼 또 대출을 또 받는 거야. 이렇게 대출이 쌓이다 보면 어때요? 네 번째 대출 금리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금 요새 대출 금리 몇 프로예요? 2%에서 5% 정도까지 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회 초년생들 3%를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장난 아닌 돈이거든요. 10만 원 가량이 더 오른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근데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는 되게 작아 보인다 이게? 근데 그거를 월세 내고 뭐 내고 뭐 내고 해서 거기에 이제 10만 원까지 플러스가 되려고 하다 보면 장난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내가 매달 이자 50만 원을 내다가 갑자기 이자가 뛰어서 60만 원을 낸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아깝고 너무 부담스럽죠. 실제로는 금리가 2.5도 올랐으니까는 100만 원 이상 되는 거네요. 그렇죠. 엄청나게 큰 돈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생활비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다섯 번째입니다. 신용카드 할부의 유혹. 근데 봐봐. 없는 돈에 사람이 대출을 받았잖아. 없는 돈에 하니까 어때? 진짜 본 좀 뽑아야 되잖아. 뽑고도 나와야 되잖아. 더 예뻐지고 싶은 게 사람이 심리예요. 근데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굴도 예뻐지니까 또 더 꾸미고 싶고 옷도 사고 싶고 더 예쁜 명품도 사고 싶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빠지게 되는 게 할부. 할부로 이것저것 사고 싶은 거야. 명품 가방을 10백만 원 한 번에 드릴 수 없으니까. 그렇죠. 또 무이자 그거 또 많잖아. 요새 혜택. 그걸로 또 하는 거지. 근데 할부가 진짜 무서운 게 뭐예요?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를 내가 한 3개를 샀어. 그거를 10개월 10개월 10개월씩 사면 그게 3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30만 원씩 나가버리는 거잖아. 그런 걸 한 5개만 사도 얼마야. 50이 그냥 나가는 거죠.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또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여섯 번째. 리볼빙의 위험성. 카드 회사에서 나한테 전화 온 거 아니야? 나 그 의도 없어요. 나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죠. 내가 300을 빌리면 300을 다 갚지 않아도 되는 거야. 300을 빌리면 뭐 10% 정도만 갚고 나머지는 그 다음 달로 미루는 거지. 근데 그 다음 달로 미루는 거에 대한 이자는 있어요. 이자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되겠죠. 세지. 그렇게 뭐 밀어주는데 얘네들이 뭐 공짜로 해주겠어요? 다 이유가 있지. 근데 이걸 왜 해요? 당장 결제를 안 해도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밀어주는 거나 카드사들이 너무 좋은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지만 이자는 점점 더 커져 가는 거겠죠. 리볼빙 시스템은 진짜 생명을 갉아먹는 거고요. 이렇게 대출해 대출해 대출을 하다가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카드 돌려막기 뭐 이런 것도 하잖아. 그거 하다가 이 끝은 뭐야? 사채. 전화 오는 거 아니야? 전 나쁜 의도는 없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예요? 신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어때요? 남자친구 알 수도 있을 것 같아. 남자친구 알고 그러면 어때? 결혼할 때 지장이 있어? 없어. 신용불량자 되면. 안 하지. 신용불량자를 결혼해? 보니까 대한민국 신용불량자 세 명 중에 한 명이 2030 이래요. 이게 진짜 생각 없이 쓰는 사람들이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죠? 돈을 쉽게 빌려준다고 해서 그거를 헛떡 바로 받을 게 아니에요. 다 뒤에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대출의 위험성을 벗어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뭐예요? 신용카드 자르기. 저도 신용카드를 쓰기는 해요. 딱 한 개 쓰기는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저는 체크카드를 쓰고 신용도를 올리려고 한 번씩 신용카드를 씁니다. 신용카드 이렇게 쓰지 말라고 하면 신용카드 쓰는 사람들에게 또 꼭 변명하는 게 하나 있어요. 포인트 적립 혜택이 많다라는 거. 포인트 적립 그거 하려고 더 돈을 많이 쓰는 걸 모르고 200점, 300점 그렇게 주잖아. 그거 저거 적립하려고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처럼 어리석은 거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렇게 대출의 위험성까지 얘기해 주는 유익한 채널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대출을 해가지고 결혼을 망설이는 남자분이 제가 계셨어서 이 얘기를 오늘 한 거거든요. 이 신용불량자 특히나 대출을 잘못했다가 잘못되신 분들이 은근히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결혼을 하지 못하는 분들의 한 사례로 꼽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결혼을 정말 잘하고 싶다면 신용가리도 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용점수와 결혼점수는 비례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아닐라 schools 은근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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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듰또 어? 아멘